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11월 고1 통합사회 해설을 맡게 된 배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요. 여러분 이 학평 해설 듣기 전에요. 뭐 먼저 들어야죠? 바로 총평을 먼저 듣고 오셔야 합니다. 총평에서요. 전체적으로 이번 11월 학력평가가 어떻게 출제됐는지 그리고 꼭 이 학력평가에서 어떤 문제를 주목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이 학력평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한번 쭉 짧게 볼 수 있는 강의니까 총평부터 먼저 꼭 듣고 오시길 바랄게요. 자 다 듣고 오셨다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설 시작해야 되겠네요. 자 1번부터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은 우리 1단원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자 1단원인데도 1단원만 나온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 11월 학력평가 거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치르는 학력평가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문항들을 여러분이 복합적으로 잘 이걸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복합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1단원과 2단원이 함께 지식을 융합적으로 적용해서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고요. 생각보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 문제들이 여러분보다도요. 이제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이 수업을 이 강의를 가지고 또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내신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항들이에요. 중간고사에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수 있는 문항들이다. 1단원에서 2단원까지 연결해서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이었던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각각 질문을 읽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은 바로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에 대한 것이었어요. 우리 매번 학력평가 문제마다 1번 문제를 출제됐던 주제였죠. 이런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총 4가지의 관점들을 봤고요. 그 관점 중에서 각각 어떤 관점과 관련된 것들을 분석하는 말인지를 찾아보는 그러한 문제였고요. 우리 1번 문제 1번 관점 바로 시간적 관점이죠. 시간적 관점에서 주로 나오는 키워드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시대적 배경 맥락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공간적 관점에서는 지리와 관련된 것들을 연결해 보시면 돼요. 보통 내가 소속되어 있는 또는 내가 자리 잡고 있는 위치, 지역 또는 환경, 네트워킹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된다. 그러면 공간적 관점을 연결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사회적 관점이죠. 사회적 관점은 둘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하는 그 사회의 구조, 제도 또는 나에게 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규범들 이런 부분들을 탐구하고 있다. 구조와 제도적 또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 마지막으로 우리는 윤리적 관점도 빼놓을 수가 없죠. 자 윤리적 관점은 사회적 관점과 비슷하긴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당연히 옳지 바로 옳고 그름 또는 바람직한 방향성 이런 것이 옳은 것이야라고 얘기하는 바람직한 삶 오름 또는 바로 사람들이 살아갈 때 지켜야 하는 규범적인 당위성에 대한 탐구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다면 우리는 윤리적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이제 갑의병정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찾아볼 건데요. 우선 1960년대부터 후반까지 사막화의 피해가 공론화되면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어요. 자 시대별로 지금까지 사막화와 관련된 시간적인 흐름을 바라보고 있죠. 자 갑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 관점으로 사막화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을 같은 경우는 중앙아시아 사회지대 주변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지역과 관련된 공간적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을 공간적 관점 자 병을 한번 봅시다. 자 사막화는 인간중심주의 어 잠깐! 선생님이 여기 2단원과 같이 연결해서 봐야 하는 문제라고 처음에 시작할 때 복합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인간중심주의와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생태중심주의라는 자연환경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윤리적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인간이 중요하느냐 아니면 생태계와의 조화가 중요한가 2단원에서도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그 다시 소단원에서 다시 한번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에요. 자 단순히 1단원적인 그러한 지식 배경뿐만 아니라 2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념들을 이해하고 있는가까지 알 수 있어야 하는 문제였죠. 상당히 좋은 문제 같아요. 자 그 다음 정을 볼게요. 사막화로 인해 생계수단을 잃은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자 사회구조 제도 정책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은 바로 사회적 관점입니다. 자 그럼 이걸 보면서 하나하나 선지를 분석해 볼게요. 갑은 사막화 현상을 도덕적 가치에 따라 평가하고 있다. 자 도덕적 가치 무슨 관점? 윤리적 관점. 근데 갑은 시간적 관점이었네요. 답으로 볼 수가 없겠죠? 틀렸고요. 다음 을은 사막화 현상이 분포하는 장소와 양상에 주목하고 있다. 자 장소와 양상 나왔습니다. 자 이게 바로 공간적 관점이죠. 근데 지금 을이 공간적 관점이니까 연결돼서 정답 2번 다음 병은 사막화 현상의 원인을 사회 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사막화 현상의 원인 같은 경우에는 제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책적 지원 사회적 차원 정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고요. 지금 병 같은 경우에는 윤리적 관점이죠. 사회 제도적 측면은 사회적 관점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 틀린 선지 다음 정은 사막화의 진행 과정을 시대적 배경과 맥락으로 살펴보고 있다라고 했어요. 시대적 배경 맥락은 바로 시간적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적 관점 몇 번? 갑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이에요. 이 5번은 선생님 좀 주목해야 할 선지로 보고 있는데요. 병과 달리 정은 생태중심주의에서 사막화의 대안을 찾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병 잘 보세요. 병도요. 선생님 지워버렸네요. 자 병이 얘기하는 게 바로 생태중심주의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병과 달리라는 표현을 씁니까? 병이 지금 생태중심주의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병과 달리라는 표현을 쓸 수 없어서 5번은 오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답은 사실 쉬웠지만 오답 선지가 좀 더 심도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정답 2번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정보와 관련된 문제였고요. 정보와에 따라서 사회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난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보통 3단원에서 나타난 정보와 3단원의 정보와 단원과 관련된 문제고요. 특히 이 누리수통망을 통한 교류가 확대되면서 가상공간에서 나타나는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연결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해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특히 이 SNS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사생활을 공개하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선생님 정말 깜짝 놀란 게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선생님 항상 좀 이 사진을 찍는 포즈에 이렇게 좀 상의성이 없어가지고 항상 사진 찍으라고 하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브이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해요. 브이를 하는 순간 우리가 이제 이 브이한 사진을 SNS에 올리죠. 근데 이 브이에 있는 우리의 지문 정보가 공개가 돼서 나중에 지문 인식을 이용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너무 무섭지 않아요? 선생님 그 기사를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그 뒤로는 브이를 하다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좀 이렇게 감추는 그런 경향성이 생겼는데요. 이런 것들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해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커질 수 있습니다. 기억 맞는 말이고요. 자 니은 인간관계의 폭이 확대되면서 대면 접촉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SNS 얼굴을 직접 보고 소통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선생님을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도 얼굴을 선생님이랑 직접 마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 공간을 통해서 비대면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따라서 대면 접촉 비중보다는 비대면 접촉의 비중이 증가할 거라고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따라서 니은은 틀린 선지입니다. 자 디귿을 볼까요? 직장과 주거지의 물리적 거리에 따른 공간적 제약이 완화될 것이다. 자 앞으로 정보사회가 되면 재택근무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화상통화 또는 이런 여러가지 원격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집에서도 똑같은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죠. 그럼 굳이 내가 주거지와 직장이 꼭 가까울 필요도 없고 이런 여러가지 제약도 완화될 수가 있겠죠. 자 디귿은 맞는 선지였네요. 자 그 다음 리을을 한번 볼까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무전포 업체 및 국내 택배업이 성장할 것이다. 자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인쇼 인터넷 쇼핑이에요. 사실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실제로 매장에 가서 물건을 사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이런 인터넷 쇼핑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매장을 갖지 않아도 집에서 예쁘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물건을 올리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전자상거래의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물건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택배 이런 물류업이 좀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리을도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정답은 기역과 디귿 리을을 골라주시면 되고 사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았죠? 자 이번에는 삼번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가와 나는 누리소통망 SNS에 소개된 여행기이다. 이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의 A부터 C에서 골라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가의 그림을 봤더니 아 이건 흙집이에요. 흙벽돌집 또는 흙집이라고도 하고요. 지붕의 평평한 특징 그리고 작은 창문들을 보면서 이 집의 가옥구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여러분 벌써 눈치 채셨을 거예요 어떤 기후 지역이죠? 바로 건조 기후 지역입니다. 자 특징들은 여기에 있는 설명을 보고도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어요. 비가 오지 않아서 지붕 평평해 흙벽돌 집인데 벽이 두껍고 창문은 작아 바로 열기를 차단하기 위해서고요. 건물들 사이가 좁다라는 것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문들은 나중에 선지로도 변형돼서 사용될 수 있는 설명들이에요. 그래서 건조 기후에 대한 설명으로 평평한 지붕 흙벽돌집 벽이 두껍고 작은 창문 그리고 좁은 골목들 왜냐하면 건조 기후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뜨거운 태양빛을 그늘에서 내가 가리고 좀 쉬고 싶더라도 나무가 없기 때문에 이 그늘을 그대로 우리가 햇빛을 그대로 맞아야 하는데 만약에 벽과 벽 사이를 좀 좁게 해서 건물을 촘촘하게 세워두면 건물과 건물 사이가 그늘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를 하나의 휴식처 공간으로 그늘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 바로 건조 기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들입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여기 보면 고상가옥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땅으로부터 떨어뜨려서 집을 지는 이런 고상가옥의 형태는 열기와 습기가 굉장히 강한 열대기후에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간혹가다 한대기후에서도 고상가옥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한대기후의 고상가옥과 열대기후의 고상가옥이 서로 다른 이유는 지붕을 파악해보세요. 물론 한대기후도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곳은 지붕이 이렇게 뾰족하기도 한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급경사의 지붕이 나와있고요. 설명 자체가 연중 덥고 습한 이곳은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비가 많이 내리는 것에 의해서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막기 위한 급경사의 지붕 그리고 열기를 피하기 위해서 지면에서 띄운 고상식 가옥 이 두 가지의 정보를 통해 여기가 열대기후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은 유추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주제들이었고요. 자 이제 이걸 지도에서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찾아야 하는 가는 건조기후인데요. 자 위치별로 A와 B와 C가 각각 어떤 기후대에 놓여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볼게요. A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도상으로 보니까 굉장히 고도가 높이 나타나 있는 상태죠. 자 A는 우리가 우리 총 기후의 구분을 다섯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쾌펜이라는 아저씨가 나눴던 기후 구분의 기준이었어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기온과 강수량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기온만 가지고 1차적 구분을 할 텐데요. 가장 뜨거운 열대기후 그리고 이 기후 구분은 어디서를 기준으로 바로 이 적도를 기준으로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적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태양열을 받을 수 있는 그 양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추워지겠죠. 자 가장 뜨거운 열대기후 다음 온대기후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냉대기후가 분포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극지방의 한대기후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 선생님 기후가 하나 빠졌는데요. 바로 건조기후죠. 자 건조기후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을 가지고 구분하는 기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빼서 5번 건조기후라고 써볼게요. 각자 자세한 기준점은 선생님과 같이 함께했던 통합사의 강의에서 다시 찾아보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럼 위도상으로 한번 써볼까요? 자 지도 적도 근처에서 나타나는 열대기후 자 C같은 경우에는 위도상으로 열대기후대에 해당합니다. 근데 열대와 온대 사이에 우리가 건조기후도 분포하고 있죠. 따라서 여기 북아프리카부터 서남아시아까지 여기를 아울러서 건조기후라고 묶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열대기후 다음 온대기후 지나서 바로 A는 냉대기후대라고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모두 찾고 싶은 걸 다 찾았네요. 가는 건조기후였으니까 B를 쓰시면 되고 나는 열대기후였기 때문에 C를 써서 우리 정답은 몇 번? 3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이제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문제들을 찾아볼 수 있는 적극적 우대정책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바로 6단원 문제였고요. 자 적극적 우대정책, 사회적 약자에게 좀 더 유리한 조건들을 부과할 수 있고 우대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말하는데 과거로부터 차별받아서 고통받아왔던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한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대정책이 꼭 필요해라고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자 을은 적극적 우대정책은 수혜자를 제외한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여 자 또 다른 차별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역차별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이런 역차별을 유발하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과도한 혜택을 주어서 새로운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 자 따라서 나는 사회적 적극적 우대정책을 반대하겠다라는 입장이죠. 자 그럼 이번에 문제를 잘 보세요. 누구의 입장에서, 갑의 입장에서, 을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을 찾는 거예요. 갑의 입장에서 을을 비판하는 것들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찬성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바라보는 것으로 화살표를 그은 다음 자 이렇게 추론하는 문제를 조금 더 쉽고 틀리지 않게 보는 방법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자 적극적 우대정책이 업적주의 원칙에 충실한 제도임을 자르세요. 여기까지가 우선 내가 하고 싶은 말에 대한 얘기들을 쭉 보여주고 있고요. 그걸 누가 을이 뭐하고 있다 간과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적극적 우대정책이 업적주의 원칙에 충실한 제도라는 걸 누가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을이 강과하고 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극적 우대정책이 만약에 업적주의 원칙에 충실하다면 사회적 약자들한테 더 우대를 해주면 안 돼요. 업적주의란 내가 정말로 달성한 만큼만 그 혜택을 받는 것인데 사회적 약자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도 내가 그 업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우대해야 한다는 정책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강과하고 있다. 아예 이 말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적극적 우대정책은 업적주의와는 오히려 관련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입장이라서 이걸 강과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1번은 답이 되지 않겠네요. 자 두 번째 적극적 우대정책이 집단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 자르시고요. 집단간 불평등을 오히려 더 심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을 강과하고 있다. 자 지금 갑의 입장에서 의를 비판하는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집단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라는 걸 강과한다는 말이 맞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얘도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3번을 한번 볼게요. 적극적 우대정책이 개인의 정당한 성취를 무시할 수 있음 이라고 잘라볼게요. 자 적극적 우대정책이 개인의 정당한 성취를 무시할 수 있어. 자 이건 누구 입장이에요? 지금 을의 입장이에요. 을이 그걸 강과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 말도 틀렸네요. 지금 우리는 갑의 입장에서 을의를 비판하는 내용들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적극적 우대정책이 수혜자를 제외한 사람들이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 자 수혜자를 제외한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을이 주장하고 있어요. 을이 주장하고 있는데 강구하고 있다고 연결시키면 안 되겠죠. 4번 또한 답이 되지 않겠네요. 다음 올까요? 적극적 우대정책이 사회적 다양성을 증진시켜 공동선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구한다. 자 짜려봅시다. 자 적극적 우대정책을 실시하면 나중에 궁극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이 동등한 이익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다양성과 사회 전체의 선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갑의 입장입니다. 근데 너는 그걸 모르고 있어라고 을아 을에게 비판하는 내용 정답 오 번에 숨어져 있었네요. 자 이렇게 반론 문제 찾기는 항상 그대로 그냥 찾지 말고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렇게 잘라주고 그걸 모르고 있는가 찾아보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꿀팁 됐죠? 다음 볼게요. 자 5번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기억의 정당화 조건에만 모두 체크한 것은 어떤 학생이 체크했는지 한번 볼 거고요. 자 OO은 정의롭지 못한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한 위법행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걸 다섯 글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민불복종이죠. 자 시민불복종 파트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왔던 주제들이고요. 자 정의롭지 못한 걸 우리가 바꿀 때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이 법을 바꿀 수 있는지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할 수 있는 조건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출제가 됐네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선지들은 정당화 조건으로서 따로 다시 묶어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하나하나 체크해 봅시다. 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쵸? 우리 시민불복종에서 특히 롤스라는 정의론가가 주장했던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을 최후의 수단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네요. 자 그리고 항상 시민불복종은 체제가 정당한 체제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부의 부정한 법만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폭력적인 이런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해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도 맞고요. 당연히 아까도 말했듯 체제의 정당성 안에서 행해지는 행위들입니다. 그럼 체제라는 것은 우리가 어 나는 이 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해. 그러므로 이 체제 안에서는 잘못함을 우리가 법을 어겼다면 당연히 그 어긴 법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돼. 오케이 인정. 나는 민주주의 체제 인정하기 때문에 이 법도 다 인정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처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어기는 것은 그만큼 정말로 심각하게 이 법이 우리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정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정의로운 정부라면 당연히 이걸 개선해 줄 것이라는 그 믿음과 함께 따라서 처벌에 대한 감수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마지막 선지 남았어요. 정의를 실현할 목적으로 은밀히 해줘야 한다. 이건 아니죠. 항상 어떤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마지막 네 번째 문장 빼고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을 체크했던. 갑이 제대로 시민불복종을 분석하고 있었네요.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6번. 갑과 을의 소비 유형에 대한 분석인데요. 자 우선 갑. 나는 명품을 소비할 때 행복해. 소득 수준에 비해 비싸긴 하지만 명품을 구매할 때마다 마치 내 자신이 상류층이 된 듯한 기분 좋은 착각에 빠져. 나는 상품이 지닌 본래 용도가 아니라 상품이 주는 이미지에 따라 소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경제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봤고요. 비합리적인 소비를 봤어요. 뭔가 남들에게 과시하거나 자랑하려는 그러한 소비들을 분석했을 때 우리가 이걸 과시 소비 특히 베블렌 효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을은 어떤 소비를 얘기할까요? 나는 돈을 더 쓰더라도 개발도상국 생산자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개발도상국을 고려하는 이러한 소비를 하는 것. 특히 개발도상국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을 느끼며 기꺼이 소비한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공정한 몫을 돌려줄 수 있는 바로 공정무역과 공정여행 등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고려하는 소비. 이거 다섯 글자로 뭐라고 얘기했었죠? 바로 윤리적 소비입니다. 자 따라서 각각의 입장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 문제는 윤리적 소비에 대한 것들을 찾을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문제였고요. 자 갑은 생태계를 고려한 친환경 상품을 소비한다 아니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과시 소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려는 베블렌 효과 베블런 또는 베블렌 효과라고도 얘기하고요. 보통 비합리적인 소비에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자 따라서 생태계를 고려하는 친환경 상품을 소비하는 것은 갑이 아니라 을의 입장이고요. 소비를 통해 사회적 공익을 실현하고 있다. 바로 윤리적 소비에 대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 볼까요? 갑은 을과 달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추구한다. 자 만약에 그랬다면 이러한 베블렌 효과 또는 명품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명품은 내가 가지는 그러한 편익 만족보다는 비용이 훨씬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본래의 용도가 아니라 이미지만 따라서 소비를 한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갑은 을과 달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 이걸 우리가 무슨 소비라고 한다? 합리적 소비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죠? 베블렌 효과는 비합리적인 소비 유형에 해당한다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을과 달리 최소 비용으로 최대 만족 해당되지 않을 수 있죠. 자 그 다음 4번 을은 갑과 달리 상품 그 자체가 아니라 상품이 주는 상징을 소비한다. 이게 바로 누구예요? 바로 갑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을이 아니라 갑의 입장으로 연결시켜야 하고요. 마지막 5번 갑을 모두 도덕적 실천을 행복의 조건으로 여긴다. 자 모두가 아니라 누구만 을만 도덕적 실천을 행복의 조건으로 여길 수 있는 입장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답 몇 번 우리 2번을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고요. 자 어려운 문제들 선생님이 뽑았던 베스트 5 안에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자 기본권 중에서 어떠한 기본권 바로 자유권. 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요.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건 누구에 의해? 사회에 의해. 바로 무슨 권? 사회권에 대한 얘기죠. 자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청원권을 가지기도 하고요. 자 모든 국민은 재판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자 내 얘기를 잘 들어달라고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맞는 설명들을 하나씩 연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차티스트 운동에 의해서 보장된 권리다. 선생님이 좀 유치하긴 하지만. 차티스트 운동 바로 누구들의? 노동자들이 권리를 자신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히 어디에? 영국에. 차. 영국 차 하면 유명하죠. 차 영어로 뭐 티 그만 할게요. 자 차티스트 운동 영국의 노동자들이 뭐를 보장하기 위해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장했던 것들입니다. 자 따라서 자유권 보장과는 조금은 관련이 없죠. 자 그래서 엑스.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배제하는 권리 이것은 오히려 국가에 의한 자유를 보장받는 것이기 때문에 배제하지 않아요. 오히려 배제는 자유권에서 할 수 있는 말이었죠. 자 삼 번을 볼게요. 삼 번 보시면 다는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바로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요청하는 그 권리 자체 내 얘기만 들어주면 행복할까요? 그게 아니죠. 나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들어주세요. 나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들어주세요. 나의 정책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들어주세요라고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꼭 기억하세요.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자체를 위한 권리가 아니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연결해서 세트로 묶어서 청구권 연결하시고 정답 몇 번 삼 번입니다. 다음 볼까요? 나는 가보다 역사적으로 앞서서 보장되었다. 여러분 세 가지의 기본권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기본권은 바로 자유권이에요. 우리 자유권이 가장 오래된 역사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유만 보장했더니 굶어 죽을 자유를 보장했더라. 그러므로 굶어 죽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기 위해 사회권을 보장하자라고 이렇게 역사가 기본권이 발전해왔죠. 따라서 반대를 바꾸셔야 됩니다. 가는 나보다 라고 바꾸셔야겠죠. 5번 가부터 다는 모두 바이마르 헌법에 최초로 명시되었다. 바이마르 헌법 정말 우리가 역사에 한 획을 그은 헌법입니다. 왜? 아까도 얘기했듯 이 사회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이었어요. 따라서 가부터 다 모두가 아니라 바로 나에 대한 얘기를 체크하셔야 돼요. 정답이 되기 어렵습니다. 자 따라서 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8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기역과 리을에 대한 설명을 한번 찾아볼텐데요. 자 여기 통신회사의 부사장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걸 그만뒀대요. 그럼 기역은 갑이 미스터 맘을 선택한 것에 따른 편익이다. 신조어입니다. 어떤 신조언가 직장생활 대신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남편을 일컬어 미스터 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자 통신회사의 부사장이었는데도 이걸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는 것은. 자 부사장이 어떤 것이다. 내가 미스터 맘이 되기 위해 포기했던 것들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포기한 걸 뭐라고 얘기하죠. 바로. 비용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미스터 맘을 선택했기 때문에 부사장을 할지 못하는 것. 항상 선택을 통해 얻어지는 만족을 편익이라고 얘기하고요.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가치들을 비용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바로 포기한 가치죠. 따라서 그것은 편익이 아니라 비용으로 표현하셔야 되고요. 니은 선택. 자 욕구에 비해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부사장도 할 수 있고 미스터 맘도 할 수 있고 시간적 여유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유도 많다면 포기할 필요가 없겠죠. 선택할 필요도 없어요. 다 내 거. 다 가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것은 어떤 한정된 자원이 있기에 우리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만족을 주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가장 큰 만족 뭐? 편익. 나머지 것들보다 가장 큰 만족 편익을 주는 것. 따라서 포기하는 비용들보다는 뭐가 더 커야 돼요? 선택한 편익이 더 커야 합리적 경제인이죠. 자 그럼 디귿 볼게요. 모든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자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여러분 뭔가 공짜로 줄 수 있는 것들이 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도 여러 가지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가끔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이벤트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쭉 줄 서서 뭔가를 받고 뭔가 이렇게 이벤트 참여하면 경품도 주고 이러면 왠지 공짜 같아서 되게 신나죠. 근데 이게 완벽한 공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여러분 그 공짜인 무언가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죠. 그럼 그 기다리는 동안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은 포기한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게 완벽한 공짜다?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세상의 모든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따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저 문구죠. 디귿도 맞는 말이었어요. 자 리을 미스터맘을 선택한 사람들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것이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자 그럼 미스터맘을 선택한 게 더 나에게 뭐가 편익이 더 크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뭐를 다니는 것보다?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미스터맘이 더 큰 편익을 주기 때문에 미스터맘을 선택한 거죠. 리을 읽어보면 직장생활의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럼 직장 다녀야죠. 직장생활의 편익이 뭐보다? 기회비용보다 작기 때문에 기회비용 뭐? 미스터맘. 그렇기 때문에 미스터맘을 선택한 거죠. 따라서 리을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8번은 옳게 고른 것 미은과 디귿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볼게요. 다음 자료는 자연재해 가해 주요 발생 지정과 피해 대책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지들을 보고 이게 어떠한 자연재인지 사실은 금방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힌트가 이렇게 써 있어요 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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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판의 경계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는 거 바로 어디죠 환태평양. 조산대. 태평양을 둘러싸고 이렇게 판의 경계에서는 판이 이렇게 발산하거나 수렴하는 그런 공간들에서. 여러 가지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특히 이 환태평양 조산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지진과 화산 활동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진도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바로 지진과 관련된 자연재를 찾아야 합니다. 자 우선 이 피해에 대한 얘기들을 찾아볼 텐데요. 우선 가의 기후적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다 아니죠. 기후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뭐 태풍이 태풍이라든지 많은 폭 이 폭우라든지 폭설 요런 것들을 기후와 관련된 것. 가뭄도 대표적인 기후와 관련된 자연재해지만요. 이렇게 화산이나 지진 같은 경우에는 기후가 아니라 지형적 자연재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기역은 틀렸고요. 자 지각판끼리 충돌하는 지역에서 판의 경계 여기서 주로 발생하죠. 이렇게 치고 밀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땅이 흔들릴 수도 있고 땅이 이렇게 찢어지면서도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니은은 맞는 표현 디귿. 기역에서 강한 바람과 많은 강수량로 강수로 인해 풍수해가 들어갈 수 있다. 자 풍수해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아니라 태풍과 관련된 바로 이 피해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해당되지 않았고요. 자 이 대체 엄격한 내진 설계 기준법 또는 시설을 구축하고 국제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이거 여러분이 스스로 혼자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이건 할 수 있는 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에요.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진을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해 놓는데요. 자 이것은 무엇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바로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자 따라서 리을 니은을 통해 안전권을 시행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이것 또한 자연재해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헌법 파트, 기본권 파트와 연계해서 나온 복화점 문제니까 꼭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죠. 자 이제 10번 확인해 볼게요. 자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 이 문제도 여러분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많이 여러분이 헷갈렸던 부분들인지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자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은 순서대로 한번 얘기해 보면 사실 여기에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냐면 상업, 자본주의가 빠져 있죠. 자본주의의 태동기라고 해서요. 여러분 아이가 이렇게 태아 상태에 임신됐을 때 두근두근 이렇게 아이도 태아도 이렇게 심장이 뜹니다. 하지만 뿅 하고 아예 온전한 인간으로 나온 상태는 아니죠. 약간 태아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본주의가 시작돼서 이제 곧 만들어졌어요. 온전한 한 인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의 단계를 우리가 상업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자본주의라고 얘기하긴 어렵죠. 그래서 뿅 이렇게 출산해서 나 자본주의야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가식인데요. 산업자본주의의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연결해서 어떤 시기별로 특징이 있는지 연결해 볼 거고요. 일 번 기역에는 세계 대공황이 들어갈 수 있다. 자 산업자본주의는 자유방임주의가 가장 큰 키워드예요. 나를 내버려도. 우리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기억나시죠. 자유를 통해서 나를 내버려두면 알아서 정말 필요한데 적재적소의 자원이 분배될 수 있어. 그랬더니만 시장 실패가 발생하고요. 가장 그게 극대화됐던 큰 문제점 바로 뭐가 있었죠. 세계 대공황. 따라서 세계 대공황에 들어갈 수 있다. 맞아요. 기역에 여기 대공황을 통해서 야 우리 지금 이 상태로 하면 안 되겠어. 이걸 좀 수정해서 다시 바꿔야 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사건이 대공황이었습니다. 자 일 번 정답 첫 번째로 답이 이렇게 나왔네요. 왜 틀렸니? 틀리면 안 되는데. 그렇죠? 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머지 선지를 한번 볼게요. 2번. 가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중상주의를 지향한다라고 했어요. 자 중상주의 같은 경우에는 상업을 중시해서 왕이 야 상업으로 가자 이렇게 상업을 계속 강조하는 그런 정책들을 말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 산업자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나를 내버려도 하는데 왕이 감나라 배나라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될까요? 아니죠. 바로 이 상업자본주의 아니 중상주의는 선생님 앞에 써놨던 상업자본주의와 관련해서 풀어야 돼요. 따라서 산업자본주의가 아니라 바로 상업자본주의였다. 발음 조심하세요. 산업 말고 그 이전. 따라서 답이 되기 어렵습니다. 가에서 나로 변하는 정부 실패가 아니라 선생님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시장에 맡겨놨더니 실패했어. 시장 실패입니다. 자 가와 다는 나와 달리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한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가든 나든 다든 정부의 역할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우리 이 사유재산 재료를 바탕으로 자본주의가 형성되는 겁니다. 따라서 가 나와 달리란 이런 표현은 절대 쓰면 안 되겠죠. 가 나 다 모두 사유재산 제도가 시행됩니다. 바로 여러분 가장 많이 헷갈렸던 선지. 네 사 번 선지였을 거예요. 자 그다음 오 번 볼게요. 나와 다는 모두 공기업 민영화 복지예산 축소를 지향한다. 자 공기업을 다 민영화하고요. 복지도 줄여버리고요. 그건 바로 이 신자유주의. 다시 자유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에는 정부의 개입 정도가 조금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정부 개입이 증대됐던 시기였는데. 신자주의는 과거처럼 다시 우리 자유로 돌아갈 거야.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그러한 경향성이 두드러졌죠. 따라서 이것은 나와 다 모두가 아니라 다 시기에만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라고 보면 돼요. 따라서 옳게 얘기했던 거 몇 번? 1번이었습니다. 다음 볼게요. 11번입니다. 다문화 정책과 관련된 가와 나의 관점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시면 되고요. 자 이 정책 두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정책이 있냐면 우리가. 하나의 그러한 정책으로 다 통합을 해서 하나의 문화를 만드는가. 아니면 각각의 다양한 문화들을 똑같이 대등하게 인정해서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가.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이러한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정책은 자 민족의 정체성을 버리고 우리 문화랑 우리 문화만 배우라고 강요할 수 없어. 샐러드 그릇 안에 있는 야채들처럼 각자의 고유의 맛과 향 그리고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듯이 여러 문화가 자기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샐러드 볼 정책. 이렇게 문화를 인정해 주자라는 다문화 정책에 대한 입장이었고요. 첫 번째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모든 문화를 하나로 용광로에 넣어서 융합시켜서 똑같이 통일된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야 해 라고 얘기하는 용광로 정책에 대한 입장이었어요. 각각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다문화 사회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입장차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문화적 동질성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샐러드 불보다는 용광로에서 좀 더 강조할 입장들입니다. 따라서 가는 나에 비해가 아니라 나는 가에 비해라고 바꿔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나는 가에 비해 문화 병전을 중시한다.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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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걸 주장하는 것은 바로 샐러드죠. 여러분 샐러드 드셔보셨죠? 샐러드는 그대로 그 야채의 고유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나란히 문화가 그대로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가의 입장이지 나가 아닙니다. 다음 가와 달리 나는 이주민을 통합의 주체로 인식한다. 통합 하나로 섞어서 융합해서 하나의 문화로 만드는 것. 바로 누구죠? 용광로 정책이죠. 자 따라서 가와 달리 나에서 이주민을 통합의 주체로 인식한다는 말. 여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주민이 아니라 누가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 안에 이주민을 통합시키는 거예요. 주류 집단 안에 주류 집단 문화 주류 사회 안에 비주류가 흡수되는 거지 쟤네의 입장 우리한테 이사 온 이주민의 입장으로 우리가 흡수되는 게 아니죠. 요게 함정 포인트였어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나보다 가가 문화적 다양성 확보에 유리하다. 이건 좀 쉽죠. 자 누가 샐러드볼 정책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문화를 다 공존하는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바로 이 샐러드볼 정책에서 다양성 확보에 유리하다라고 얘기해줘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고요. 다음 가와나 모두 자문화 중심주의적 태도를 기본으로 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문화 기준으로 너도 우리 따라해. 우리 입장에서 다 너가 들어와서 섞여라고 얘기하는 용강로 정책이야말로 자문화 중심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문화를 각각 다양하게 인정해주겠다는 샐러드볼 정책의 입장에서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아니라 각각의 문화를 입장 입장을 동등하게 인정해주겠다는 상대주의 관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자문화 중심주의적은 누구만? 나만 해당된다. 정답 4번이었습니다. 다음 볼게요. 12번. 그래프를 분석하는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도시화율과 산업구조 변화를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시화율, 여러분 이제는 도시화율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죠? 도시화율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분모는 전체 인구고요. 전체 인구 중에서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이렇게 퍼센트로 표현되는 도시화율을 바라볼 수 있죠.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전체 인구 중에 도시에 사는 인구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나머지 애들은 어디에 사는 친구들? 촌락에 사는 친구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양쪽 정보를 다 보여주는 이러한 그래프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1960년 볼게요. 1960년은 이만큼이 도시, 나머지 이만큼이 촌락이에요. 사실 촌락이 더 많죠. 자, 도시 인구가 촌락 인구보다 많다. 틀렸네요. 자, 2015년을 봅시다. 2015년을 보면 2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눈에도 보이시죠? 3차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 따라서 이것도 틀린 선지가 되고요. 가시기랑 나시기를 비교해 봅시다. 자, 가시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 촌락 인구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나에 비해서는, 나시기에 비해서는 여전히 촌락 인구의 비중이 높아요. 근데 이렇게 2000년에서 2010년, 특히 2000년에서 2010년으로 가면 3차 산업 비중이 높아지고요. 특히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무슨 인구다? 도시 인구입니다. 여러분 도시는 직업이 굉장히 다양해요. 촌락은 다 같이 비슷하게 농사를 짓지만 도시는 똑같은 직업을 가지지 않고 정말 수많은 직업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죠. 자, 따라서 가시기보다 나시기에 직업이 다양해지고 분화된다. 당연하죠. 도시의 비중,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들이 많아지고 2차,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직업은 다양해집니다. 좀 쉬운 문제였어요. 정답은 몇 번? 3번이었고요. 가시기보다 나시기에 이촌향도 현상이 활발히 진행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촌향도라는 것은 도시를 떠나서,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는 그러한 우리 움직임들을 이촌향도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통 이촌향도는 도시에 사람들이 많기보다는 촌락에 사람들이 많을 때 이촌향도가 일어나요. 여러분, 도시로 향하려면 어쨌든 촌락에 살다가 이사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긴 이미 도시에 많이 살잖아요. 이때는 도시로 가는 그런 게 나타나는 것보단 오히려 도시에 있다가 거꾸로 역도시화 현상에 나타날 수도 있고 인구의 유턴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죠. 자, 따라서 이촌향도 현상은 가시기에 좀 더 잘 나타날 거예요. 나시기보다 가시기에 도시에서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더 높다. 자, 토지 이용의 집약도란 좀 더 빽빽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가시기 같은 경우에는 농촌이에요. 여러분 농촌은 토지를 어떻게 써요? 넓게 넓게 농경지로 넓게 넓게 사용하는데. 도시는 아주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죠. 따라서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높은 쪽은 바로 나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5번도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3번입니다. 자, 이제 다음 볼게요. 13번 자, 공동체는 개인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하는 수단이다. 공동체는 개인이 자신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자, 공동체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해 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바로 이것도 오답률 가장 높았을 것 같은 어려웠을 것 같은 문제 중에 하나로 선생님이 꼽았던 문제고요. 자, 특히 가 같은 경우에는 나를 위해 필요해 공동체가 앞에 보이지만 공동체가 있다면서 다 공동체주의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왜 있어야 되니 나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그래서 가를 자유주의의 입장으로 분석하셔야 돼요. 자, 이제 나를 볼게요. 공동체는 개인이 자아 정체성을 구성하고 삶의 방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돼. 따라서 개인은 공동체의 가치와 정통을 내면화해서 자아를 실현하는 거야. 따라서 공동체 때문에 내가 만들어지는 거지 내 스스로가 뭔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항상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나가 공동체주의의 입장이에요. 자, 우선 가와 나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파악하고 계셔야 하고요. 자, 이번에는 가의 입장에 비해 누가 갖는? 나가 갖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육면체 그래프가 나왔을 때에는 여러분 먼저 옆에 있는 법리를 보셔야 합니다. 자, X, Y, Z 대표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특히 가에 비해 누가 나가 좀 더 갖는 성향들을 요 옆에 하나씩 써준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공동체주의는 공동선보단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정도가 자유주의보단 낮아요. 자, 그러면 X값 같은 경우에는 낮음에 머물러야겠죠. 그럼 높음 쪽에 있는 애들은 해당되지 않네요. 이렇게 지워버리면 돼요. 자,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헌신을 중시하는 정도. 자유주의는 공동체를 위해 아니 나를 위해. 근데 공동체주의는 공동체를 위해 오케이. 높죠. 자, 그럼 Y축에서는 높음 라인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낮은 라인에 있는 애들은 이쪽 낮은 쪽에 놓여있는 친구들은 지워줘야 되겠죠. 자, 그다음 공동체와 개인의 유기적 관계를 중시하는 정도예요. 자, 유기적 관계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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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고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유주의는 난 쟤랑 상관없는데 나는 나만 잘 살면 돼 요런 입장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공동체주의는 나 혼자뿐만 아니라 내가 소속된 공동체의 영향을 받고 우리 모두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공동체주의거든요. 자유주의 입장에 비해서는 유기적 관계를 좀 더 많이 중시하죠. 자, 그러면 이 높음 Z축 같은 경우에는 높음 쪽에 있어야지 낮은 쪽에 있는 친구들은 해당되지 않아요. 어, 살아남은 친구 누구? 바로 기역이죠. 요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냥 여러분 따라 내비게이션 따라가셔도 돼요. 자, X 낮음에 머물러 있은 다음에 Y 높음으로 가야겠죠. 쭉 따라가 보세요. 자, 마지막 공동체의 유기적 관계 Z는 높죠. 위로 쭉 올라가면 총착점 기역 요렇게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편한 대로 풀어보세요. 자, 다음.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은 학생이 세계화 단원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에 대한 겁니다. 자, 다국적 기업과 세계화, 지역화와 관련된 문제였고요. 왜 우리가 세계화를 하는가? 국제 교역량 증가하는 이유는 교통과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해서 세계화가 된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자, 니은 다국적 기업, 공간적 분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국적 기업은 한 나라에만 존재하는 기업이 아니라 본사와 연구소 그리고 생산 공장이 여러 나라별로 나뉘어서 존재하는 기업들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여러 나라로 나눠서 생산하는 이 과정들을 다섯 글자로 공간적 분업이라고 얘기해요. 시험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이 공간적 분업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하죠. 좀 더 많은 걸 빠르게 많이 생산할 수 있다라는 점. 자, 다음. 디귿 지역 축제입니다. 이건 지역화 전략 중에 하나고요.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당연히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 그 다음, 리을의 사례로 문화의, 여기 지구촌의 분배 정의를 추구하는 건데요. 받아야 할 몫을 제대로 지불하고 거래하는 것. 이거 무슨 무역? 공정무역이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5번을 보면 문화의 회기라라는 세계화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의 정체성이 강화되는 현상을 말하죠. 이건 미음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화의 특징에서 골라줘야 하는 거예요. 세계화는 우리가 똑같은 이런 문화를 공유하다 보면 회길성이 더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영화관에 가보면 사실 미국에 헌인 영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세계화하는 그 과정에서 같은 문화로 수렴하는 그러한 경향성, 그 과정에 전통문화가 사라질 우려도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전통문화 정체성 강화되는 건 지역화 현상이지 세계화의 문제점으로 보기가 어렵다. 정답 몇 번? 5번입니다. 자, 15번 볼게요.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갑은 방학 동안 용돈을 벌기 위해 편의점 사장인 을과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걸쳐 자, 9시부터 6시까지 일했고요. 휴게시간 없이 어떻게 일합니까? 정말 나쁜 점주네요. 이렇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근로시간 총 9시간이었고요. 휴게시간 없었어요. 자, 그러나 첫 월급을 수령하던 날 따다단 최저임금의 80%만 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는 항상 최저임금은 성인과 연소근로자 모두 동일하게 받아야 합니다. 자, 갑은 미성년자이므로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할 수 없다? 말도 안 되죠. 미성년자든 어떤 성년 근로자는 상관없이 휴게시간은 똑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4시간당 30분 그리고 8시간에 1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는 휴게시간이 지금 보장되지 않았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당사자 간의 합의안이 이루어진 계약이므로 을의 갑에 대한 추가임금 지급 거부 행위는 정당하다. 자, 여기 보니까 야, 너 계약 체결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 근로계약서에 근거해서 준 것이므로 임금을 더 줄 수 없다라고 주장해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근로기준법을 어긴 위법한 계약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조항만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약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 내가 그런 임금 부당하게 임금을 주겠다라는 그러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있는 그 조항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온 여러분이 원하는 권리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갑에 대한 추가임금 지급 거부 행위는 부당한 행위였습니다. 틀렸고요. 정당하게 내가 받아야 할 최저임금 뭐까지 다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디귿을 보면 갑과 을이 체결한 근로시간에 대한 계약사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쵸? 우리 연소근로자 같은 경우에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들을 우리는 연소근로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친구들은 하루에 7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어요. 연장근무가 가능하긴 하지만 협의 시 1시간까지는 연장근무가 가능하지만요. 별다른 조건 없이는 7시간까지예요. 근데 심지어 지금 9시간을 일하고 있죠. 따라서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이런 계약사항을 보여주고 있고요. 맞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리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한 근로계약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당연히 신고해야죠. 자, 여러분 만약에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 과연 이게 옳은 건가 그른 건가 여러분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당한 일을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그럴 때에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하세요. 그럼 친절하게 여러분이 어떤 권리를 받을 수 있는지 친절하게 상담을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그들이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디귿과 리을 정답은 몇 번을 고르시면 돼요? 바로 5번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16번입니다. 진짜 시간이 이렇게 긴 줄 알았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아쉽네요. 자, 16번 보면요. 여기는 각각의 문화 이해의 태도에 대한 얘기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아까 잠깐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 자문화 중심주의라는 걸 아주 잠깐 봤는데요. 그것과 연결해서 우리 문화를 기준으로 보는 태도인가 아니면 다른 문화를 기준으로 보는 태도인가 아니면 모든 문화를 각각 인정해야 되는 태도인가. 그러한 태도에 대한 입장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 대한 접근이고요. 자, 티베트의 전통 인사법은 모자를 벗고 혀를 내미는 거래. 메롱하는 게 인사라니 너무 미개해. 우리처럼 머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게 가장 품위 있지. 우리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무슨? 자문화 중심주의. 자, 티베트의 전통 인사법은 자신이 뿔이 없고 혀가 있으니 괴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상대방을 해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떤 특정 시각에 보는 것이 아니라 너도 맞고 쟤도 맞고 이 친구도 맞고 모두 각각 상대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문화. 상대주의의 입장이에요. 근데 병을 보니까 우리나라 인사법보다 프랑스식 볼법 보인 비즈가 더 근사해. 프랑스니까 예술의 나라니까 최고라고 할 수 있지. 우리는 열등하고 다른 문화가 우월하다고 판단하는 이 입장. 이걸 문화 4대주의라고 얘기하죠. 위에 상대주의에 좀 구분하시고요. 자, 이제 각각의 태도들을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갑의 태도는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 자, 상실할 우려가 큰 것은 4대주의 병이고요. 자, 의뢰 태도는 문화가 형성되는 맥락적 이외. 아, 너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런 게 상성될 수 있었구나. 상황 맥락이라든지 그 환경을 배경적 고려를 해주는 것은 바로 상대주의적 태도죠. 정답 2번입니다. 자, 국수주의. 먹는 국수? 노, 아니에요. 나라국의 지킬 숫자죠. 우리의 것을 지키겠다.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의 입장입니다. 바로 갑이 할 말인데요. 갑과 달리 병의 태도 틀렸죠. 갑이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에요. 병과 달리 의뢰 태도는 다른 문화와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아니죠. 의뢰 태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문화를 모두 인정하는 태도예요. 오히려 문화 갈등을 초래할 우려는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을병의 태도는 모두 문화를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 있다. 아니죠. 누구만. 갑과 병의 태도가 절대적 기준이 있는 거지. 을과 병의 태도가 있다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을은 기준이 없다. 너는 너대로, 쟤는 제대로. 각자 나름의 기준을 인정하자라고 보는 상대적 태도죠. 자, 따라서 옳게 얘기한 건 몇 번?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3조. 재산권 행사는 공공북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37조 2항.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번 학력평가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됐다라고 생각했던 문제 중에 하나고요. 바로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설명이었어요. 자, 가는 재산권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공공북리에 적합하게 재산권을 행사해야지 오직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행사하는 것은 제한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따라서 재산의 공공성 당연히 강조하고 있죠. 자, 나를 보니까 그린벨트를 설정하는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북리에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대요. 따라서 그린벨트란 그린벨트 안에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서 내가 그 지역의 땅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함부로 개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 37조 2항에 의해서 그린벨트에 의한 사유재산권 제한의 근거가 되죠. 2번도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3번을 볼까요? 나는 국가 권력에 의한 기본권에 자의적 제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자, 여러분 자의적 통치, 바로 인치죠. 이 자의적인 제한은 반대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법치예요. 왜 그럴까? 자, 통치자가 마음대로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무엇으로서 아무렇게나 다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이 조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법률로서만 제한해야 한다. 따라서 법에 의한 통치, 법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치를 통해 함부로 제한하지 말고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근거 조항도 두고 있다는 거죠.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4번을 보면 가와나 모두 기본권의 천부인권적 성격을 강조하는 규정이다. 4번을 많이 친구들이 틀려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틀려할까 했더니 이 천부인권적 성격이라는 걸 좀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자, 천부인권은 이런 거예요.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던 자연권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자연권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죠. 생각해 보세요. 가와나가 아예 이렇게 이 제한을 어느 정도는 허용할 수 있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불가침이라는 표현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위, 이 인권이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임은 맞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기본권 여러 가지 제한 조항에 의해서 제한할 수는 있다. 따라서 천부인권적 성격을 강조하려면 제한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아니죠. 자, 따라서 4번이 옳지 않았던 선지였고요.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4번을 틀렸어요. 자, 그다음 5번. 가와 나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법률로서 제한하는 경우에도 마지막 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까지는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걸 여기 가조항과 나조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제한을 하는 거지 함부로 그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일부 제한하는 걸 허용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 바로 이 기본권 37조 2항 제한에 대한 조항이었죠. 자, 여기서는 옳지 않았던 건 4번 선지만이었고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문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18번을 한번 볼게요. 자, 문화권에 대한 지도입니다. 종교, 대부분의 주민들이 카톨릭교를 믿고요. 자, 주로 에스파냐어, 포르투갈어를 공용어로 사용합니다. 여기 힌트가 있어요. 원주민, 이주민, 아프리카계의 혼혈족이 막 보일 수 있다라는 것. 자,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자, 왜 포르투갈어와 에스파냐어를 많이 쓰냐면요. 과거에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어의 식민지배의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어는 둘 다 남부유럽이고요. 남부유럽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티교 중에서도 가톨릭교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와서 식민지배를 하면서 가톨릭이 주로 전파가 됐고요. 그들의 원주민과 이주민들의 혼혈족, 특히 원주민과 이주민, 유럽계 이주민과의 혼혈족인 메스티소, 그리고 물라토, 삼보 등의 혼혈족들을 찾아볼 수 있는 라틴 아메리카를 고르셔야 되겠죠. 자, 그럼 정답은 당연히 2번, 라틴 아메리카고요. 2에 해당하는 건 5번이죠. 라틴 아메리카. 근데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D는 앵글로 아메리카. 자, C는 동부아시아. A는 건조 문화권. B는 아프리카 문화권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죠. 각각의 입장에서 이 문화권을 설명했던 지역은 바로 이에 해당하는 5번,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이었습니다. 특히 이 문화권의 지도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A, B, C, D.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유럽 문화권과 오세아니아, 그리고 남부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여기 북극 문화권까지 각각의 특징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서 내신에서 잘 활용될 수 있는 주제니까요. 꼭 정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19번입니다. 여러분. 자, 지역조사 활동에 대한 문제들인데요. 자, 지역조사를 할 때에는 우선 주제를 선정했어요. 도시 성장에 따른 우리 지역의 변화와 문제가 뭐가 있을까를 봤는데요. 우선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직접 가서 물어볼게. 실제로 현지에 가서 면접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 나가서 내가 조사하는 걸 실외조사 또는 야외조사라고도 얘기하고요. 자, 의리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볼까요? 우리 지역의 산업구조와 토지 이용 변화에 대해서 자료를 도서관에 가서 찾아볼게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건 실내 조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들이 조사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분석 정리하는 단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억을 조사하기 위한 주요 방법으로는 설문, 면담 등이 있다. 가서 물어볼 수 있는 건 실외조사에 해당할 수 있고요. 자, 니은 실내 조사인데 지금 실외 조사에 해당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니은은 답이 되지 않고요. 다음, 디귿. 그래프와 지도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지리정보 파악에 용이하다. 그쵸?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실외조사를 했는데 갑자기 어떤 친구가 선생님 실외조사 결과는 어때요? 했더니 선생님이 한 3시간 동안 면담의 녹취로 그냥 던져주고 이거야 하면 안 되겠죠. 면담한 내용들이라든지 또는 설문조사를 통계와 그래프로 보여줘서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자, 조사한 내용들은 반드시 이렇게 정리하는 분석 정리 단계가 필요하고요. 디귿이 많은 말. 자, 리을을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지역조사는 을보다 갑의 활동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분, 먼저 선생님이 바깥에 나가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이 지역은 어떤 지도를 가지고 있고 인구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미리미리 실내에서 조사계획을 다 수립하고 정리한 다음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죠. 일반적으로는 실내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실외조사를 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반대로 갑보다는 을의 활동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겠죠. 자, 따라서 옳게 얘기했던 건 기업과 디귿 2번만 고르시면 되겠네요. 다음 볼게요. 여러분, 마지막 문제예요. 다음에서 제시하는 난민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난민은 전쟁, 내전, 종교, 인종, 정치, 정제적 이유 등으로 심각한 바퀴를 피해 국외로 떠도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인간 안보의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 안보란 외부의 침략이나 내전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건 여기까지가 국가 안보인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염, 질병, 소수자 차별, 불평, 빈곤 등 인간의 위협에 되는 모든 문제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문제를 말합니다. 실제로 이게 우리 수능 언니 오빠들 지문에서도 한번 활용됐던 지문들이고요. 이런 인간 안보와 평화에 대한 것들을 연결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평화에 대한 달성 방법, 평화학의 창시자라는 갈퉁이란 아저씨가 얘기를 해줬어요. 자, 평화는 우선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소극적 평화는 아까 얘기했던 국가 안보를 말합니다. 단순히 우리 직접적인 폭력 전쟁이라든지 테러라든지 물리적인 폭행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소극적인 평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 또한 사라져야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 바로 구조적인 폭력과 이걸 너무나 당연시 여길 수 있는 문화적 폭력까지 사라진 상태를 진정한 평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러한 적극적 평화를 달성하는 것을 인간 안보다 라고 말을 하죠. 국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까지 지켜줄 수 있는 구조적 폭력은 빈곤, 신분자별, 인권침해 등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이런 것들을 당연시 여길 수 있는 여러가지 종교적인 것, 사상이라든지 각종 그 사회의 문화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될 수 있는 게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제 선지 보면서 마지막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난민에게 이동권을 보장하면서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 단순히 이동권에 대한 얘기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차별과 불평등, 이러한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서 존원과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이런 모든 장애물을 허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이 이동권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본적인 삶,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까지도 보장해주자. 자유주의적 정의관이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다른 사람이 굶어 죽어도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자유주의보다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통해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자 국제기구가 개별 국가의 모든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국제기구의 통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 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난민과 난민 수용국 간의 대화를 통해서 완전하게 해결을 할까요? 만약에 난민을 수용하는 나라들이 노! 나는 싫어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물리적 폭력 뿐만 아니라 바로 구조적 문화적 폭력을 제거함으로써 여기 나와 있는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는 건 이걸 통해 인간 안보로 우리 난민 문제를 해결하자. 정답은 가장 적절한 5번이 되겠죠. 자 독해 문제이긴 한데요. 각각의 입장에서 추론한 가장 집중적인 어떤 내용들을 추론해야 하는지를 봤었던 문제였고요. 과거에 수능 언니 엇바들 봤던 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들이 각각 연계돼서 출제될 수 있는 실제로 내신에서도 나올 수 있는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우리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학력평가로만 끝내지 말고 선생님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마지막 뒷부분에 기말고사에 활용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문제들이 많았어요. 하나하나 체크해보고 이번 시험 기간, 이번 시험 단원에 활용될 수 있겠구나로 잘 정리해서 우리 마지막까지 통합사의 1등급으로 한번 달려볼게요. 지금까지 해설 듣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이랑은 또 다른 강의에서 예쁘게 다시 만날게요. 안녕!